입력 2019.02, 1016대 54 멋진 경기 펼치는 차준환 한국킬, 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 18 휘문고, 이 한국 남자 싱글 싹, 상처 4대 6선수권대회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차준환은 10일, 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애너하임의 혼다센터에서 열린 2019국제, 김상경기연맹, isu, 4대 6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 서 158.50점을 획득, 지난 8일 쇼트 프로그램 97.33점, 과 앞에 총 255.83점을 받아 6위에 올랐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자, 신이 isu 공인 쇼트 프로그램 최고점을 깔아치우며, 2위에 오른 차준환, 분 프리스케이팅에서 점프 실수가 나온 타세기술 점수, tes, 73.56점, 예술 점수, pcs, 84.94점을 받는 데그처 순위가 6위, 노밀렸다. 차준환이 이날 프리스케이팅 점수는 지난해 12월 2018, 불결표 2019 isu 시니어그랑 프리파이널에서 작성한 자신의 isu 공인 프리스케이팅 최고점, 174.42점, 예 15.92점이나 모자, 음점수다. 총점 도울 시즌그랑 프리파이널에서 세운 isu 공인 개인 최 고점, 263.49점, 과비교의 7.66점이나 부족했다. 차준환, 은잘맞지 않는 부츠 탓에 계속 발목 통증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쇼트 프로그램에서 2위로 선전했던 차준환은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사상철, 4대6선수권대회 메달을 노렸지만, 프리스케이팅 점프 7개 중 5개의 점프에서 회전 수부족 판정이 나오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09년, 2대 외급 메달을 목에 건 피겨 여왕 김연아 이후 10년 만에 한국선수, 메달 획득 군동을 거품이 됐다. 점이사 명가운데 23번째 로빙파니에 나선, 차준환은 로미오와 줄리엣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ost에 맞춰 연기를 시작했다. 첫 과제인 쿼드러플 토 루프, 기본점 9.50점을 뛰누두발로 착지 해외전 수부족 판정을 받았다. 기본점이 7.13점을 또 깎이고, 수행점수, go2도 2.85점이나 깎였다. 차준환은 이어진 쿼드러플 쌀코, 기본점 9.70점에서도 다소 불안하게 착지했다. 기본점이 7.28점으로 떨어지고, go2도 0.21점을 얻다. 차준환은 트리플러츠 트리플루프 콤비네이션 점프, 기본점 1.0.80점, 늘 깔끔하게 뛰어 go2 1.77점을 받았다. 스텝 시퀀, 스와플라인 카멜 스피를 모두 레벨 4로 처리한 디코레오 그래픽 시퀀스로, 연기를 이어간 차준환은 또다시 점프에서 흔들렸다. 트리플 악셀 더블, 토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 기본점 9.30점에서 트리플 악셀의 전수, 부족한 점을 받아 기본점이 7.30점으로 내려갔고, go2도 0.8, 6점이 깎였다. 가산점 2분 능력 기후 반부에 배치한 트리플 악셀, 기본점 8.80점, 에서도의 전수 부족 판정을 받았다. 차준환은 트리플, 플립 싱그로 일러 트리플 쌀코 콤비네이션 점프, 기본점 11.1점, 에서도연 별동작이 고르지 않아 외전수 부족 판정이 나왔다. 기본점 2.9점 8.0점으로 낮아지고, go2도 1.74점이나 이뤘다. 차준환은 마지막 점프과 제인 트리플 루프, 기본점 5.39점, 늘무난하게 띠, 연서 go2 1.26점을 따냈으나 앞선 점프 실수를 만회하기에는 엽고, 조기였다. 차준환은 체인지 푸 콤비네이션 스핀과 체인지 푸시 스핀을 모, 브레벨 4로 처리하며 연기를 마쳤다. 점이 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나, 자신그릇 메달을 목에 거는 오쇼마, 일본, 가 289.1이 점을 받아금, 메달을 목에 걸었다. 운오가 4대 6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 대회에서 2017년 동메달, 2018년 음매, 발을 땄다. 슈트 프로그램에서 91.76점을 받아 4위에 그쳤던 운오, 은프리스케이팅에서 tes 104.48점, pcs 92.88점 등 197.36점을 받아 역전 우승을 읽었다. 운오는 쿼드러플 플립, 퍼, 드러플토루프 등 4회전 단독점프를 깔끔하게 처리했고, 쿼드러플토루프, 더블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도 실수 없이 소화했다. 트리플악세, 싱그로일러 트리플플립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지오이 1.03점을 깍, 엿을 뿐 전 반적으로 깔끔한 연기를 선보였다. 진보양, 중국, 이 273.5일 점으로 온 메달을 수확했고, 빈센트저우, 미국, 가 272.2.2점으로 3위에 올랐다. 함께 출전한 이준영, 23 당국대, 은 18.8.10점으로 14위에 머물렀다. 슈트 프로그램에서 64.19점으로 16위였던 이준영은 프리스케이팅에서 tes 59.97점, pcs 64.94점 등 123.91점을 획득해 순위를 2개당 끌어올렸다. 아, 이시영, 19판 곱고, 은 프리스케이팅에서 127.95점을 획득, 슈트 프로그램 56.03점, 과학회 총 183.98점으로 55위에 자리했다. 한편 대회를 마친 차준안은전지 훈련지인 캐나다. 토론토로 돌아갔다가 전국동계체전 참가를 위해 귀국한다. 하피영, 아이츠,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스스통신사, 무단전재민.